나이 파티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막 아 너무 힘들다 아이고 친구랑 둘이서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자면은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의 고찰이려나? 이거는 코치민에 있을 때 더 아이스하이공이라는 에코백 쇼룸? 에 갔다가 산 건데 요즘에 에코백 너무 잘 돌고 있어가지고 하나 샀어요 사오겠던데 패킹 자체는 너무 귀엽다 이거 지금 처음 뜯어봐서 몰랐는데 귀엽다 귀엽다 뭔가 이렇게 조금 무심한데 챙겨주는 것 같은 패키지 뜯기가 싫은데 어떡하지 일단은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천천히 예쁘게 떼가지고 제가 산 거는 뭐냐면 마음이 급해서 한번 풀려 마음이 급해서 한번 풀려 제가 상관은 나도 기억이 안 나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에코백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180만 동 인데 여기서 공을 떼고 공을 떼면은 18,000원이잖아요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한 9,000원 정도? 한국 물가로 치면은 한국 물가로 치면은 싼 건 거죠 최근에 힘들었을 때 딜런이 자꾸 저한테 너 혼자라고 느끼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We are not alone이라는 이 말에 조금 제가 꽂힌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더 크로프트 샵이었나 거기서 했던 노트인데 이거 자체가 패키징인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좀 에이징이 느껴지는 느낌도 좋아해서 그걸 그냥 가져왔고 이게 커버라서 나중에 결국엔 떼면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포장 중에 하나인거고 이 종이 커버 자체도 포장 중에 하나인거예요 안쪽에는 이렇게 소가죽으로 커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막 이렇게 응각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 분치채는 별로 안 좋아하지도 이거는 속지 중에 여기 이렇게 고무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끼워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속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어렸을 때 다이어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이런 이제 보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퍼펙트 그리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도트가 아주 비닐하게 찍혀져 있는 도트 그리드 그리고 이거는 아까전에 이 앞부분에 제가 뜯은 건데 원래는 사은품처럼 붙어있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앞에는 무지 여기에는 항상 저를 응원해준 언니가 선물해준 무지의 셰프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찍었으니까 이거 떼도 되겠다 이제 그 전에 수영장에 사람들이 모노라 소리가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 나오는 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아까워요 이거 뜯는 게 난 이 느낌 자체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패키지를 잘 버리지 않아요 선물받아서 읽고 있는 책인데 나카우카 어 까 까 까졌어? 이게 무슨 무슨 일이지? 뜯어졌지만 저는 다시 고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튼 나카우카 갯메이의 디자이너 생각이를 걷다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고심해서 만들었지만 가장 손쉽게 구기기게 버려지는 게 패키지라고 그래서 저는 패키지를 잘 안 버려요 그 안에 있는 1층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으면서 블로그에 조금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은 어디 안 나가고 여덟 풀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밖에서는 라이 파티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막 점점 나오고 있고 저는 밥 먹고 와서 들어 누워 있어요 너무 힘들다 아이고 아이고 원래는 힘든 일이 없는데 그 어저께 어 그 이름 뭐지 부위비엔 쪽에 여행자 거리에서 친구랑 둘이서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근데 또 비행기가 8시 어 8시 20분 아침 8시 20분 거라서 그렇게 신날 줄은 몰랐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날 신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신나게 놀다가 새벽 한 3시 4시가 됐는데 자면은 못 일어날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을 새고 친구는 잠을 자고 그렇게 공항에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어 다람쥐다 신기해 다람쥐가 이만한 방울 같은 거 뭐 들고 입에 이렇게 물고서 벽 이렇게 이틀 뛰어가네 여튼 그래서 저는 먼저 들어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이게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고찰이려나 일본은 뭔가 많이 가봐서 그런지 친숙하고 모르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크게 샤이하거나 그러지가 않았는데 아 지금은 이상하게 여기 게스트옵스 자체가 친구들끼리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막 뭐라 그래야 되지? 막 자가가가지고 너네 오늘 뭐해? 뭐 이런 얘기를 잘 못하겠네?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여튼 지금은 포켓이 계속 비가 올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비가 좀 미스트처럼 오는 느낌? 그래서 여기서 파통비치까지 5분 거리라고 하니까 한번 갔다가 와보려고요 저는 일단 너무 뒹굴거리지 말고 여행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일단은 파통비치를 찍으러 갈게요 coloca게 젤 advancing 탐텍 가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.